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예전에 경희대학교 교수를 지냈고 오래 전 일이네요. 김대중 정부 때 그런 안기부 차장을 역임했던 라종일 씨 아마 대사도 지냈을 겁니다. 오래간만에 참 세월이 벌써 한 20여 년 이상 전이니까 많이 나이가 드셨네요. 오늘 중앙일보의 칼럼을 본인이 선친이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분인데 1961년 당시에 소위 한일회담 대일천국권 자금을 받는 그거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부친이 야당 편을 들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편에 서서 해서 이제 사쿠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칼럼으로 잔잔히 썼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제 뭔가를 읽는다는 것은 이제 그 거리나 영상이라는 것이 특히 그런 영감을 많이 주고 또 읽는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제가 읽으면서 한 개인의 정체성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사 문제를 다루는 데서 조금 가볍게 시작하는 의도에서 라종일 전 안기부 차장의 글을 읽고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또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체성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개인마다 다 정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은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라종일 씨가 부친의 그런 한일회담에 동료들하고 달리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노선을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개인마다 정체성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좀 잘 정리를 해놨네요. 정체성은 상당 기간 동안 어떤 개인에게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 또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그 사람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특히 이제 타인이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단어들과 정체성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정체성은 상당 기간 동안 어떤 개인에게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경험 정체감은 주관적 경험으로서 자신의 내부에서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기에 좀 힘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 사람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라종일 씨의 칼럼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이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변함이. 사람은 뭐 고쳐가면 쓸 수 없다. 그런 어른들 말씀이 떠오르는데 정체성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10대 때나 20대 때나 30대 때나 40대 때나 60대 때나 어떤 사람의 고유한 특성과 특질 같은 경우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젊은 분은 참 더무시겠지만 젊은 분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관의 화려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단어로 특징을 지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정체성을 이렇게 정신 의학 분석 용어 사전을 다 제끼고 나면 그 사람 이렇게 하면 그 사람 함께 떠오른 단어가 있을 거라고요. 제가 한 기업가의 평전을 쓰는데 부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저 양반을 만났는데 성실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자기 인생을 걸기로 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엄청난 대박이었죠. 어마어마한 부자를 만나게 됐으니까 꼭 같은 건 거죠.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칼럼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초기에 썼던 재단법인 자유기업은 초대 원장 거의 산파역을 맡았죠. 조직을 만드는데 그걸 맞추고 나와 가지고 41살 때입니다. 공병호 그 당시에는 경영연구소 지금은 공병호 연구소지만 그걸 만들고 첫 번째 썼던 책이 2001년도에 공병호의 자기경영 노트입니다. 많이 읽혔죠. 그다음에 10년 후에 공병호에 다시 쓰는 자기경영 노트 그다음에 2003년에 썼던 것이 공병호의 10대를 위한 자기경영 노트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자기개발서의 1세대 작가입니다. 돌아가신 서강대 사학과를 나왔던 구본영 씨하고 같이 1세대 작가 1세대 작가죠. 길을 개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그런 코비 같은 사람들의 서적을 그냥 수입해 가지고 번역하던 데서 탈피해 가지고 한국 작가가 자기 목소리로 자기개발을 쏜 경우가 아마 이런 책들이 거의 초기세대일 겁니다. 아주 거의 첫 번째 세대일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경영한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미래를 대비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그거는 준비 같습니다. 준비 준비 또 준비 그거 같습니다. 대비 대비 또 대비인 거죠. 그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 4.15 12월 실시됐던 4.15 총선 이후에 많은 한국인들의 식자청들이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다 입을 담았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진군해 가지고 도둑놈들 시리즈를 이렇게 펴낸 것도 개인 차원이 아니고 공동체 차원의 준비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선거 문제를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공병호의 자기경력 노트 같은 2001년도에 나온 작품이지만 50대 말과 60대 초반에 거쳐가지고 4.15 총선을 바라볼 때 한 시민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 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난 부분들이 바로 책인 거죠.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도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준비 차원에 다룬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종일 씨가 부친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회담 반대를 극렬히 외치는 사람들을 다 따돌리고 야당 목세 국회 부의장으로서 박 대통령을 이런 전복지로 지지한 그거를 읽고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 아니까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모토이자 정체성은 준비 준비 또 준비입니다. 그래서 공병호 tv가 이제 선거 방송을 상당 부분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 이 방송을 진행하는 것도 다른 유튜브 채널하고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것은 이 채널이 책을 통해서 작가의 정체성이 여러분들 드러났던가 마찬가지로 유튜브로서도 준비 준비 또 준비 대비 대비 또 대비라는 그런 관점으로 방송을 끌어가겠죠. 그래서 누구처럼 지쳐가지고 때리치우고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 정체성이 발현되는 과거에선 책이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드러난 한 사건이 채널 성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 이렇게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나오게 된 거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젊은 날 이런 책을 쓰게 된 것은 바로 준비성 준비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고 앞으로 공병호 tv가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를 보면 10년 후 한국 노무현 정부 때 좌파정부죠. 노무현 정부 때 썼던 많이 읽힌 책이 이것도 다 여러분 뭡니까 미래 그리고 준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오늘 10년 후 한국을 들어갔더만 중고책을 사실 분들 이렇게 모았는데 이게 제가 썼던 책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의 대한민국 개혁 흥망사 한국 번영의 길 10년 후 한국 10년 후 중국 공병호 10년 후 세계 공병호의 대한민국 성장통 주말 경쟁력을 높여라 공병호의 자기경력 노트 이게 전부가 여러분들 자랑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이게 개인의 정체성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10대 때나 20대 때나 30대 때나 40대 때나 그 당시는 좀 더 혈기왕성한 것만 빼고 지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지 그래서 젊은 분들이 아가씨들이 남자를 구할 때 저 양반 약점은 내가 좀 보완해가며 살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본질이 성실하냐 정직하냐 부지런하냐 이런 부분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본성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부지런하게 지난 한 3년간 작업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죠.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 대비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위험을 항상 전망하고 대비하고 그 위험을 대비하는 아주 멋진 방법 중에 하나는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멋진 방법이 바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공세적 방법이 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게 위험한 거니까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방어적 방어적 방법이 있고 공세적 방법이 있는데 방어적 방법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공세적 방법은 계속 성장하면 그냥 위험이 상당 부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된 것도 결국은 젊은 날 가졌던 개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하고 자기가 거의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이 공병호의 자기경력 노트를 41에 썼는데 지금 60줄에 접어들었어도 결국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본인의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쏟을 것인가 그게 삶의 끝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잘 돼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 하는 거죠.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나 그런 시각으로 또 우리나라를 보는 겁니다. 왜 성장을 못할까 왜 저렇게 정체가 될까 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사람이라는 것은 참으로 참 변하기야 힘들구나 소위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란 것은 나이가 먹더라도 젊은 나라하고 크게 그 사람의 본성이라든지 본질이라든지 실체라든지 정체성이 변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한 분의 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오늘 한 분의 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오늘 제가 이제 정체성 문제를 다루게 됐던 내용은 바로 사람은 때로는 다수가 가는 길하고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 좀 불안하더라도 대다수가 가는 길을 맹종해서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도자에게도 필요하지만 개인에게도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때로는 역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상황이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늘 대비하고 준비하고 지나치게 자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얼굴 보시 많이 늙으셨죠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 차장을 지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리에는 라종일 씨 이렇게 하면 그렇게 팽팽한 얼굴이 기억이 났는데 연세가 상당히 드셨네요. 40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80한 2세 정도 됐습니까 정치인에게 현재 이 상황에서 결단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냥 주장이 아니고 본인의 선친과 관련된 추억을 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첫 장목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와이에 있는 교포들이 모국에 재건했으라고 3만 달러를 모금해가지고 보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돈으로 지금의 인화공대 인화대학교를 세우신 겁니다. 해외 교포들이 참 돈을 많이 댔죠. 독립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야기로 라종일 씨가 칼룸을 시작하시는데 라종일 씨는 40년생이고 72년대 영국 케임블리지 대학을 나오시고 그 다음에 국정원 주영국 대사를 지내셨네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가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때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김영삼 김대중 윤보선 그 다음에 지금 63세대에 속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다음에 김덕용 씨 다 반대를 한 거죠. 장준하 함석헌 유진호 같은 분들이 모두 반대에 대리했은 거죠. 윤보선 투쟁위원회 의장은 한일협상을 반대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과도 있고 공도 있지만 참 박정희라는 인물이 걸출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만든 대한민국에 따라가지고 오늘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특히 그 시대에 만든 토대를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지만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통념을 못 벗어났던 것이고 박정희라는 인물은 통념을 깼었던 겁니다. 그게 지도자가 달라야 되는 충분한 이유인 거죠. 대학생들도 적극 반대에 가담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내가 몸담고 있었던 서울대 물리대가 협상 반대 운동에 중심이 되었고 학생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분들 중에 후에 대통령이 된 이명박과 국회의인이 된 김덕룡 지들이 생각이 난다. 다 반대를 했던 거죠. 적극적으로 반대의 투쟁에 나서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정부 비판에 열심히 얻고 야당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라종일 정국정원 차장의 부친이 한일국교 정상화의 찬성 입장을 천명하시는 것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엄청난 갈등이 있었겠죠.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나 지혜를 가졌던 그런 걸출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택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씨앗을 어떻게 뿌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호암 이병철 여러분들 시나 이건희 여러분들 해장 같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거룩저룩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대목이 여러분 인상적인데 이거는 전문을 한번 여러분들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종일 씨가 아버지에게 큰 마음 먹고 따지기 시작했다. 이제 부친이 당시에 국회 부의장을 하셨던 부친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농업만으로는 결코 선진구로 도약할 수 없고 그런데 미국 덕 선진국들은 우리가 산업화할 수 있다고 믿지도 않고 아예 관심도 없다. 실제로 우리는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숙련된 노동력도 산업경영의 능력도 빈약하다. 유일한 기회가 일본과의 협력에 있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 언제 다른 기회가 있을지 아니면 연구인 농사만을 주로 하여 간신히 먹고 사는 나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일본에 있고 일본도 자신의 속셈이 따로 있겠지만 협력을 할 의사가 있다. 정치인의 길은 고려해야 되는 수많은 요인 중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요긴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선진이 그렇게 아들 서울대 물리대를 다니는 라종일 씨를 설득한 겁니다. 물론 나는 쉽게 수긍할 수 없었다. 그리고 불평이 섞인 비판을 이어갔다. 사실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여러분들 재헌의회를 만들 때 국민들의 민도나 국민성을 미뤄보면 민주주의라든지 의회민주주의를 도입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걸출한 뭐죠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여러분들 나라를 끌어갔던 것이고 1960년대 대부분 1945년도에 독립을 했던 신생 독립국가들이 자국에 필요한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정책으로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대외개방과 수출지향적인 정책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아야 산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의 물꼬를 여러분들 잡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천지가 개백할 정도의 그런 해안을 박정희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박정희라는 사람이 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혁명을 일으킬 때는 농사를 진행해서 중동주의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더구라든지 이병철과 같은 그런 테크노클레트하고 사업가들의 여러분들 제안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거가 지금 성산이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화폐개혁도 해보게 하니까 자본이 없으니까 자본이 있어야 일어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자는 역류할 수가 있어야 되고 개인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일생도 그 시대를 재단하는 통념과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념과 선입견을 때로는 깰 수가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하지 남들이 가는 쪽으로 그냥 따라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이고 영어 표현으로 아웃 오브 박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웃 오브 박스 싱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털을 깨는 발상의 전환 이게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이승만이나 박정이라는 사람이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라종일 씨의 그 선친이 자식의 한 이야기는 농사 지어 가지고 나라가 못 일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국은 산업국가로 모습을 갖췄고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학생들도 사회인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당시를 기억하는 63동제를 만들어 매월 한 번씩 만났다 주로 인사동 한식집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63항쟁 20년이 지난 후 미국 외교 문서들을 연구하다가 앞에 인용한 이나공대 설립에 관한 미국 외교관들의 반응을 보았다 부친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된 뒤였다 그때 여러분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자립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호물자 정도 주고 근근히 먹고 사는 나라로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도 끊임없이 여러분들 한국의 재건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관 이름은 지금 아리까리한데 이런 미국의 자문단하고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화를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자문관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것도 겉검한데 어떻게 산업화를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가 능숙했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냥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면 박정희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그 여러분들 질문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전에 개인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 겁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의 여러분들 소위 정체성은 유비무안입니다 준비하는 거 준비 준비 또 준비 대비 대비 또 대비 한국사에서는 참 보기 드문 지도자입니다 제가 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그렇게 다루었던 것은 준비 준비 또 준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해결 못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룰 테니까 박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여러분들 문제의식도 그냥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하다면 평생 먼저 농사지으면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리하게 여러분들 진행을 해 가지고 경공업 육성정책의 한계에 부닫지니까 1973년부터 중학공업 육성정책으로 돌아가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 제가 이런 공병호 tv를 통해서 발신하고 싶은 메시지의 상당 부분도 준비하자는 거죠 늘 개인적으로나 가족 차원에서나 조직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 그게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약하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끝끝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시류에 그닥에 편성하지 않고 발신해야 될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들 유쾌하고 경쾌하고 유익하고 그리고 항상 도움이 되는 그런 콘텐츠를 다루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세상이 여러분들 이 댓글에 여러분들 누가 나왔는가 하니까 라종일 여러분들 시의 선친을 기억하시는 분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중학교 재학 중인데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정치시사에 관심이 많아 신문을 열심히 보아서 라종일 교수님의 부친 나용균 당시 국회 부의장이 한일협정 반대 투쟁에 당대표 윤보순의 협조를 안 해서 당대표 윤보순에게 밑보여 당으로부터 당원권 정권 처분을 받는다는 기사를 본인이 기억납니다 저는 어린 그 당시 야단의 노선을 무조건 지지하는 심정이었고 박정희 정권의 정책에 반대했었으나 후일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하면서 미국 교수와 개발도상국 정치 경제 문제 그 당시 유행하던 제3세계 종속이론 등에 관해 대화하면서 박정희 정책에 대한 나의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이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순수한 민주주의 방식으로만 정책이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일협정도 그 당시 대일민족 감정에 바탕을 둔 국민 여론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가피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나이가 꽤 드신 분이겠네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한일협정 반대 투쟁 대열에서는 학생들과 만나서 일본으로부터 얼마를 받은들 우리의 일본에 대한 한 매친 감정이 해소되겠냐고 설득을 시도했으나 무의로 끝났다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물론 미국의 압력도 있었지만 민족적 자존심을 뒤로하고 박정희 정부는 현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협상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오늘날 직룡 문제, 위안부 문제 등 골치거리를 남겼지만 그 당시 범야 학생 등 상당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한일협정을 밀어붙여서 경제개발에 종잣돈을 마련한 것은 잘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도자는 다수와도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지도자뿐만 아니고 우리도 사회의 통념이나 관습이나 관행을 벗어나가지고 필요하게 한시 타이밍이 오면 상당한 정도 위험도 않고 터를 깨는 그런 도약의 이런 발판을 가져야 그래야 성장도 있고 또 가난을 벗어날 기회도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분이 라종일 씨에 선친되시는 분이네요 나용균 씨네요 다 세월이 가면 흘러가듯이 보이지만 그분을 지켜보신 분이 이렇게 글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제가 유튜브에서 나용균 당시 국회 부의장을 기억해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종잣돈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다들 정상적인 그런 결혼을 하고 하면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들 세대를 생각해서 매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일관된 그런 주장이 그거지 않습니까 자식들 앞날을 생각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거라든지 제도를 고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또 골치 아픈 이야기지만 그래도 시류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참 대장동과 관련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결된 사건이 12개가 지금 여러분들 행사 사건이 재판이 진행되네요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김용 씨가 맨 처음 아마 정치자관법 위반에 대한 8억 6천만 원인가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한테 그것이 5차례 정도의 지금 공판이 진행된 모양인데 그것이 아마 첫 판결이 가장 먼저 나올 것 같다 한번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장동 관련 사건만 12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교속하면서 법원에 넘겨진 대장동 관련 의혹 사건들이 총 12개의 행사 사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12건 정도가 서울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걸려있는 사건 각각 한 건 신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일일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기소된 피고인만 15명 기소된 피고인 15명 그리고 여러분들 행사사건 12건 이것이 지금부터 동시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사건도 동아일보가 아주 잘 정리했네요 한번 여러분들 총정리하는 겸 해가지고 한번 보시죠 대장동 배임 사건 이거는 직접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사원이죠 중앙지법 행사비 22부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이것도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중앙지법 행사비 22부 김용 불법정치자금 위반 이거는 아직까지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김용시 전민주연금 부원장 정진상 428억 이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추가 기소를 할 것으로 봅니다 428억은 주인이 누구냐 김만배 대장동 수익 은닉 이거는 김만배와 관련된 사안이고 김만배 금고지기 불법 수익 340억 김만배하고 관계자 등으로 곽상독 50억 이거는 1심이 났기 때문에 2심 고등법원이지 않습니까 2심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이죠 화천대유 40억 성과급 내물 이거는 뭐 직접 연기된 거 아닙니다 이재명 당대표하고 위례 신도시개발비리 이거는 연결되어 있죠 이재명 당대표하고 유동규 휴대전화 증거인멸 이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기 씨 모른다고 한 거죠 이재명 대장동 배임 성남 fc 후원금 수수 의혹 이것도 이재명 당대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 맞네요 12건이 이제 동시 진행돼야 되니까 두 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 공판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6개씩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부지런히 이제 서울중앙지급을 왔다 갔다 해야겠네요 서울중앙지급 평사 23부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이 5차례까지 진행됐고 이거는 이제 8억 4천7백만 원을 남욱시의 척근 업자가 이 몽구신 가는 분이 만든 것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팀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여러분들 유동규 씨한테 전달하고 유동규 씨가 유원홀딩성가에서 여러분들에게 탁 끼워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억 6천만 원 가운데서 실수령은 6억이고 한 2억 4천7백만 원은 다른 용도로 유동규 씨하고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이달 7일 첫 공판 이후 주 2회씩 열리고 있는데 매해 약 6시간 정도 밀도 있게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월 이전에 1심 판결 선거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건을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하고 넘어갈 수 있다 어쨌든 뭐 매일 이런 사건에 관한 그런 법정에서 다툼이라는 이런 것이 이제 보도가 되겠네요 참 대단한 대단한 사건이죠 한국은 횡량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낮은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 산 한 지인께서 도대체 이런 사건을 이렇게 오래 어떻게 꺼냐고 그리고 뭐 판사나 이런 사람들 사법부가 정관을 쓰니까 막 대입한 그런 판사나 검사를 써 가지고 그럼 횡량도 낮추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정관 이유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테라라 루나라 뭐 이렇게 권도영 씨를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한국에 재판 받지 말고 미국으로 그냥 보내라 미국에서는 주가와 관련된 그런 건 수십 년씩 때리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돈 있겠다 정관 사 가지고 하면 그냥 대형 로펌들이 달라들면 돈은 그 사람들이 벌고 횡량을 확실히 늦출 게 아니냐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겁니다 그냥 정관 써 가지고 횡량 낮추고 거래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화제를 조금 다르게 봐 가지고 이 지금 정유라시 있지 않습니까 다들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 아마 해가 1968년입니까 미국의 푸에블로우가 여러분들 북한에 납치가 돼 가지고 성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 이제 귀환하는 그런 푸에블로우 함장인가 성무원 입에서 남북한은 다 공이 크루얼 잔인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마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언어폭력이 폭력이지 않습니까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댓글도 보면은 심한 말들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양심이 꺼리낌이라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악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악플이라는 언어폭력을 타인에 대한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하게 취급해 가지고 행량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악플이 줄어들겠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존재고 자기가 악플을 썼을 때 후속 조치로 치료화될 이런 대가가 크게 되면은 악플을 심하게 안 쓰죠 미국 신문들에 들어가서 이런 보면은 영어 표현이니까 우리가 뉘앙스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심하게 욕을 쓰는 악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국도 심하겠죠 자세한 내용은 소개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정유라 씨를 이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뭐 한국 사람이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읽지는 않겠습니다 정유라 씨의 이런 신상이라든지 개인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심한 악플이나 이런 걸 다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엄청나게 행량을 때리게 되면 그 다음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간첩질리 해도 뭐죠 그냥 솜방망이처럼 뭡니까 그냥 행량이 나오니까 아무 재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유라 씨를 왜 그렇게 공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정순실 씨는 왜 여러분들 최순실이십니까 왜 이 엄마 되시는 분은 왜 안 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다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진짜 야만의 사회 같아요 이게 악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주거든요 그게 살인하고 같은 겁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의 외모나 이런 걸 비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죄가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폭력은 때리는 것만 폭력이죠 언어폭력과 악플폭력이라는 것이 그게 폭력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야만의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란 것은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발조를 절대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악플에 대해서는 행보를 높이면 되는 거죠 이게 죄다 뭐 완전히 그냥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힘들 거 아닙니까 애를 세 명이나 키우고 수입은 간당간당할 거고 참 한국 사회의 정말 어두운 면모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때거지로 이러면 몰려다니면서 그냥 그 악플을 남기고 그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그냥 무참하게 때리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많은 사람이 또 잘못 알려있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이 지난 2016년 자신이 쓴 능력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한 페이스북 메시지를 왜곡 인용해 맹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국이 인용한 고소인의 위 페이스 메시지는 대통령 비선 실시의 파동이 발생한 2016년 말보다 훨씬 이전인 2014년 12월 무렵에 고소인과 그러니까 지금 정유라시하고 고소인이 비싼 운동에 승말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은 고소인 친구 간의 온라인 설전하는 과정에 쓴 비공개 메시지다 이것은 대통령 비선 실시의 파동 내지 이와여자대학교 입학과 관련한 고소인에 대한 비난 여론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다 안민석과 주진우 김어준은 인터뷰와 방송활동을 통해 정유라 씨의 친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암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비자금 덜고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너무나 저열한 그런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참 정상화될 수 있는 사회는 악플이라든지 언어폭력 자체가 그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냥 폭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저도 가끔 이렇게 댓글을 보다 보면 외모를 비하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예전에 일본계 미국인 해군 스타를 지냈던 분이 주한미국 대사로 계셨지 않습니까 이름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분의 외모를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보고 야 정말 수준이 이해하구나 사람들이 어째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청원님은 정유라 씨에 대한 험담은 거의 살인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죠 그 사람이 처근지심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지금 처한 그런 상태나 상황을 좀 안 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짐승하고 인간이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지나치게 시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게 사회가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라 이런 것을 좀 처근지심을 가지는 것이 인간인데 어찌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 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오늘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책이 나왔더라고요 에이징 솔로라는 기자 출신으로서 이제 보건복지부의 차관까지 하신 분이 저는 이제 이름이 좀 가물가물한데 영어 표현이 멋있네요 에이징 솔로 솔로로 늙어가는 거 이 내용은 이제 아마 40대 50대 솔로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차피 나중에는 다 혼자 나가죠 혼자 살라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나이가 들더라도 이 책 제목이 이제 에이징 솔로라는 그런 책이고 김희경 씨라는 분이 적으셨네요 여기는 40대 50대 주로 이제 여성분들 이야기고 여성분들은 또 남성분의 배가 혼자서 좀 비교적 사는 능력이 뛰어나죠 19명의 이야기를 담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제가 중앙일보 이제 기사를 보니까 중년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의 37%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33.4%는 정상가족이라고 불리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29.3%도 많다 그러니까 노인 가구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비혼 여성으로서 40 50대만처럼 인터뷰를 해가지고 된 그런 글인데 생각할 거리가 좀 있네요 저자는 자신처럼 혼자 사는 40대 50대에 개론을 하지 않는 비혼 여성 19명의 혼 삶이라고 하네요 혼자 사는 삶을 취재해서 책에 담았는데 혼자 살면 외롭다는 1인 가구를 향한 가장 강력한 편견에 대항하듯 비혼이면서도 자유롭고 안전하며 나이들 속 삶이 나아진다고 느끼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비혼으로서 이제 40 50대 이야기만 다룬 거죠 이제 밑에 여러분 댓글 읽어보니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분도 댓글 남기고 또 개론은 선택이니까 개론은 본인이 꼭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어도 안 한 것이 아니고 인연이 있으면 또 개론을 하게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을 많이 남겼네요 오타님은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철저히 혼자가 돼보거라 단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러면 혼자여서 행복하던 소리가 절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은 이제 이 책은 에이징 솔로가 40 50대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다룬 이야기니까 다른 연령층은 이야기를 별로 안 한 거죠 여러분 어차피 나중에 다 혼자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부부가 되더라도 나중에 이제 언젠가 혼자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또 부부의 금실이 좋으면 괜찮은데 같이 살면서도 냉랭한 가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살지만 거의 뭐 심리적으로는 싱글로 사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야 되는 거죠 혼자 지내는 것이 제가 아는 한 분이 오랫동안 제가 아는 분인데 연세가 좀 드셨는데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부인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되게 한 70대 후반이었으니까 뭐 30대 40대도 헤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데 힘들어하게 되면 또 자식들이 굉장히 부담 마음의 부담을 안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서 참 잘 살거든요 혼자서 뭐 잘 다니고 혼자서 잘 먹고 혼자서 잘 생각하고 혼자서 잘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동기들 모여가지고 이제 뭐 모임을 가져보면은 그런 모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모임에 가보게 되면 대부분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옛날 그때 머물러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복고풍의 해고적인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계속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옛날 이야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혼자서 잘 살아야 되죠 살다가 혹시 사별하더라도 혼자서 잘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삶의 모든 원래 혼자서 온 거지 않습니까 혼자 원래 같이 안 오지 않습니까 엄마님 밑에서 이런 다 나올 때 출산할 때 혼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꿋꿋이 여러분들 멋지게 사는 거가 그게 삶의 기술인데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혼자 나보면 밥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고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 비단 40 50대뿐만 아니고 70대 80대 90더라도 고독사 약간 외로움은 있겠죠 그러나 뭐 삶 자체가 원래 좀 쓸쓸함이지 않습니까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더라도 항상 모임을 할 수 없으니까 모임이 파하고 나면 혼자 있게 되지 않습니까 혼자서 여러분들 생산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그냥 금전적인 상황이나 시간적인 상황이나 건강 상황 때문에 꼭 가보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그런 지역에는 그냥 요즘에는 워킹 투어도 많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얼마든 시간을 생산적인 용도로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하는데 주말인데 주말에 여러분들 저하고 대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나는 거 온라인에서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혼자 잘 살아야 돼요 혼자서 잘 살고 혼자서 시간도 잘 보낼 수 있어야 되고 건강 유지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혼자서 그래서 오늘 아니 뭐 특별하냐 에이징 싱글이 아니고 결국 혼자가 다 되는 거 아니냐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제가 40대 초반에 썼던 공병호의 자기경영 노트처럼 여러분 뭐죠 자기를 잘 경영해야 되는 거죠 은퇴를 하게 되면 대개 직장을 다니다가 들어오면 이제 갈등을 빚는 집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인들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치대는 성향이 조금은 많죠 문화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애들 낳게 되면 어릴 때부터 다 따로 태워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끝까지 이렇게 안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혼자한테는 뭐 그런 일이 생기면은 꿋꿋하게 그리고 이런 꿋꿋하게 잘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제가 실천을 해보니까 일지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난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시간에 그런 사용처를 적어본다든지 또 전날 다음날 본인이 뭘 해야 될 것이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적는 순간 사람은 뭐죠 반추하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게 일종의 뭐죠 자기 자신을 이끄는 경영하는 그런 기술에 속하는 거죠 세상은 정말 여러분 넓고 혼자서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혼자서도 좀 생산적으로 일을 보내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절대 폐 끼치면 안 되고 자식들에게 왜 폐를 끼칩니까 그냥 서로 만나면 뭡니까 안녕 안녕 이 정도면 되는 거고 치대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남성분들 계시면 부인와 함께 치대지 마세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왜 치대냐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꿋꿋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에이징 솔로 이런 내용이 생각나서 오늘 한번 토론주제를 한번 삼아 봤습니다 토론주제를 한번 삼아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방송을 하다가 방송이 그냥 중지가 돼가지고 마저 못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연금수령자가 프랑스에 비해서 한국이 연금수령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2.4배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금계획은 프랑스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과제죠 그 내용을 엊그제 동아일보 사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 마크롱이 여러분들 대국민 선언에서 2017년에 천만 명이 된 연금수급자가 2022년도에 1,700만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 2천만 명으로 늘어났다 연금재정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와서 갈수록 적자폭이 가파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만 2017년 2000 베이비붐 세대들이 왕창 나오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네요 수급자 증가 추세만 보면 한국이 훨씬 더 심각하다 프랑스보다 2.4배가 많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2020년도에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539만 명입니다 그런데 593 이렇게 늘어난 건데 그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2022년 5월 달에 600만 명을 돌파했고 여러분들 2020년부터 2년 사이에 100만 명이 돌파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5년 또에 800만 200만 늘어나네요 그다음에 2035년에 1,351만 명 그냥 이거 다 누군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지금은 들어오는 돈이 좀 많은 모양이죠 수입이 2040년도에 지출이 이제 수입을 초과하는데 이게 당겨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수입 지출만 보면 프랑스보다 조금 낫네요 연금 역사가 좀 짧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들을 저렇게 안 낳으니까 이제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제가 연금 문제를 여기서도 자주 다루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좀 더 오래 일하고 늦게 받고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찍 받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지불 여력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실수를 한 가지 했더군요 대국민 그런 설득하는데 지나치게 비싼 시계를 차고 나왔는 모양인데 시계가 얼마나 비싼면 여러분 1억 원씩이나 합니까 마크롱 대통령도 젊으니까 그런 거죠 나이가 들면 욕망 같은 게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건도 잘 안 사고 이렇게 하니까 사회가 참 나이 든 분들만 늘어나게 되면 수요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참 문제죠 욕망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돈을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새로운 제품이라는 걸 사는데 새로운 제품을 사야 기업들이 계속 생산할 건데 그러니까 젊고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이제 이민 같은 걸 풀게 되면 한족만 되거든 와가지고 나중에 한족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마크롱이 1억짜리 시계를 썼는데 그것도 사소한 거지만 책을 안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젊은 대통령이 좀 실수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뭘 어떻게 시계를 만들게 1억짜리가 있는지 여기 보니까 노무인 시계는 2억이라고 하는데 2억짜리 시계는 어떤 시계입니까 온 천지에 검을 칠해놨는 시계인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나오네요 1억짜리 시계 몇십 개 가진 갓부들 많은데 젊은 남자가 시계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시계들이 있겠죠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시는 한 소설가 분이 프랑스 와인이 지금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간단한 짧은 칼럼을 보냈는데 생각할 게 참 많네요 시장이 참 가혹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가혹하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수요자들이 돌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자들이 기호가 바뀌어 가지고 프랑스 와인을 안 마신다고 그러네요 와인 수요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쌀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장이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책 수요가 현저하게 줄었지 않습니까 영상시대가 되면서 책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문을 닫는 겁니다 시장의 가혹함 때문에 한 번 여러분 참조해 보시죠 파리의 30년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너하고 정기범 작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레스토랑을 처음 열 당시만 해도 2인 테이블 기준으로 750ml 와인 한 병 정도는 주문데 일반적인 와인이죠 지금은 와인을 마시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같은 이야기를 보르도 와인 생산업자들에게 들었고 한 농부는 보르도에 만 4천 개의 포도 농장이 있는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의 포도 재배를 포기할 지경이다 시장이라는 것이 엄청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 문을 닫는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겁나는 거죠 수요가 없으면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가혹함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그 체제가 엄청나게 건강해지는 거죠 여기 김영일 님께서 우리도 와인 생산이 늘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빈티지 와인을 하수도에 버리고 쌓여가는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드와인을 화장품 제조역 알코올을 바꾼다는 뉴스까지 접하니 이게 프랑스 와인 이러면 다른 나라 와인도 비슷하겠는데요 가장 큰 요인이 소비 감소입니다 쌀밥을 많이 안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 20년간 와인 소비가 20% 감소했는데 특히 보르도 와인 소비량은 40년 대비 절반 가량 죽었고 1960대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120일 들이었는데 와 2020년에는 40리트로 줄여서 60년 동안 70%나 감소했다는 프랑스 와인 원산지 통제 명칭위원회의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다 사람들이 기호가 바뀌었고 옛날처럼 그렇게 약간의 취기 있게 여러분들 활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든 거네요 어마어마하게 줄었네요 그래서 정부가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2,243억을 투입했는데 제발이 피죠 이렇게 저물게 되면 산업이 못 일어납니다 최근 외국인이 소유한 보르도 지역 와인 농장 166개 가운데 154개를 중국인이 샀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진다 다 중국자가 되겠구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들리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쌀농사에 대한 지원을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점차 줄여서 완전 폐지해야 됩니다 그 대신 사료작물 축산 등 다른 작물로 전환한 것 지원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었으면 농업도 그에 맞게 적응해야 됩니다 공업을 하는 회사들은 적응을 하지 못하며 그대로 망합니다 이런 당연한 명제가 왜 농업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장원리가 농업에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소비자 기호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시장경제와 갖고 있는 위대함이도 하고 가혹함이도 하고 처절함이도 한 거죠 지금 책을 거의 안 읽지 않습니까 책을 여러분들 영상을 많이 보게 내 구조도 영상에 맞게끔 그렇게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책을 잘 못 읽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세대는 그래도 좀 나은데 아예 영상을 처음부터 접한 그런 세대들은 더 심하겠죠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 이름 보시죠 하이엥님은 앞으로 중소기업에 일할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10년도 안 돼 기초산업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과 서민들의 일상생활이 엄청나게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구조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조일을 안 하게 되면 산업이라는 건 제품을 만들 때 클라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금형도 있어야 되고 도검도 있어야 되고 그게 하나의 큰 일종의 특정 지역에 대해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가 나눠지는데 그게 와해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제조업 기반도 굉장히 많이 허물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돼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 키우는 그런 것은 좀 손을 뗄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지나온 날들을 조금 그래도 지금에 비해서는 속도가 좀 느린 사이로 살았지만 그래도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시장의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이걸 피부로 느낄 겁니다 거기다 이제 정치까지 뭐죠 많이 힘들어지게 되면 더 어려워지겠죠 여러분 이제 공병호TV는 유쾌하고 경쾌하고 유익하고 도움되는 그런 방송을 계속 할 예정인데 자 여러분 돈 벌기가 참 어렵죠 돈을 벌려면 성실하기도 해야 되지만 리스크 위험은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곳곳에 지뢰밭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분산 투자나 이런 부분이 돼야겠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기사 가운데서 이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면서 여러분 주식보다 채권이 훨씬 더 안정된 투자지 않습니까 채권 투자자들이 22조 원 정도를 날려버린 겁니다 스위스 최대은행 UBS가 유동 승비기에 빠진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6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22조 6천억 규모의 ATI입니까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됐다 ATI1인가 안 돼요 ATI1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높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코코본드 조건부 자본정권의 일종이다 고위험 상품이지만 주식보다는 안전하다고 여겨져 왔는데 이번 사태로 이 같은 믿음이 깨지며 코코본드 수요가 극감할 것이라 예상이 나오는데 스위스 크레딧이 어떻게 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스위스나 유럽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이용한 은행이라고 하는데 22조 원이 날라가 버린 겁니다 이 22조 원 가운데 누군가 이름 노후 자금도 있을 것이고 참 문제인 거죠 이 22조 원이 날라가 버린 겁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만 여러분들 적자 규모가 4조인데 1분기 적자죠 1분기 적자가 4조 정도 나네요 한 분기에 4분기 연속되면 16조 정도 적자가 나는 거네요 물론 호황길대 이름 잘 벌었지만 당초 반도체 적자를 2조 원 안팎으로 받다가 최근에는 이를 4조 원대로 급격히 키우고 있다 이것도 결국 여러분 수요가 없어 가지고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재고가 누적이 돼 가지고 수십 조의 재고를 지금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아주 간판 기업이 차고 있는 어려운 거죠 지금 한국 기업들 가운데 이런 한 7개 가운데 웬만큼 규모가 있는 기업들 가운데 7개나 8개 가운데 하나 정도가 이자를 못 영업활동을 해 가지고 이자를 못 내지 않습니까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 코로나 전보다 24% 늘었다는 거죠 한계기업이 2019년에 2283개에서 2022년도에 2823개로 늘었는데 대기업 중견기업도 여러분이 한 15% 정도 늘어났네요 8개 기업 가운데 한 개입니다 외부 감사 외관법 적용을 받는 비금융기관 22,388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외관법 적용을 받는 거죠 이 기업 가운데 한 개 기업이 2823개니까 8개 기업 가운데 하나 정도가 이자를 못 갚는 겁니다 중견 대기업이 2019년 389개 44개으로 15.4%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은 25.4%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세금 거둔 돈을 진짜 알뜰하게 써야 되는 거죠 펑펑 쓰면 안 되는 거죠 미국도 이런 코로나로 충격을 많이 받았네요 외식업이 많이 줄었네요 외식업 숫자가 뭐 물가 상승이나 그 다음에 이 뭐죠 테이크아웃 배달음식으로 사는 추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충격도 가장 큰 몫이 팬데믹 그런 코로나 위기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감소한 부분이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네요 돈 벌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의 뉴욕 맨하탄의 오피스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 신탁회사 리즈라고 하죠 에셀 그린 리얼리티 코퍼레이션 한 회사 주가 동향입니다 이게 5년치인데 2018년 무렵에 100달러던 주식이 지금 여러분들 20달러로 떨어졌거든요 5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5분의 1로 그럼 80% 정도 여러분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79.5% 100원 주고 산 게 20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 동향을 보게 되면 팬데믹이 시작하던 2020년에 크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회복되다가 그 다음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냥 폭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원 투자한 사람은 지금 20원만 남아 있는 겁니다 물론 팔지 않고 기다리게 되면 또 복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5년 만에 80% 정도가 내려갔는데 그 5년 만에 80% 내려간 것도 대부분 여러분들 아마 내려간 것이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배당률이 대개 이런 회사들 한 7, 8%밖에 안 되는데 주식 가격에 빠져놓으니까 11%까지 치솟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 회사는 보르나도 리얼리티 신탁이란 데도 여기도 부동산 맨하탄의 여러분들 그런 오피스 빌딩을 많이 갖고 있는 데죠 2018년에 60달러 하던 주식이 팬데믹이 시작되고 크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13.58달러까지 떨어진 겁니다 좀 회복되다가 또 타격을 입은 거죠 얘는 주주들도 뭐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투자가 이런 거죠 미국에 이런 쇼핑몰을 가게 되면 베스트바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덴 바스라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업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문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주방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파는 회사가 2018년에 20달러 하던 주식이 지금 82센터까지 떨어진 겁니다 아마 문 닫을 겁니다 배드 베스트 앤 비욘드라는 회사는 왜 이렇게 주식이 2021년 때 갑자기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샀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참 제 이야기의 요지는 참 돈 벌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간에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데 리스크를 안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폭발하게 되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조금 손실 규모를 줄이겠죠 사는 게 이런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세금 받아 사는 사람들 돈 기한 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돈이 피기 때문에 돌아가서 16년이 된 가수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들도 두 명 낳아서 잘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동안 가끔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문도 있었지만 결혼 생활을 아주 건실하게 잘 했는 모양인데 이번에 이제 노현정 씨 남편 회사가 법정 관리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대충 지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법정 관리가 들어갔는데 법정 관리가 들어간 걸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제 신랑이 77년생이네요 정대선 씨가 정몽 정주영 회장님의 사남 되시는 분이고 이게 이제 노현정 씨고 여기서 이제 이분이 하던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H-N-I-N-C입니다 아파트 브랜드는 선앤빌 해리엇 주로 오피스텔 같은 걸 분양을 많이 한 중견 건설업체인 겁니다 이제 법정 관리라는 것은 경영자로서는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주식 가치가 거의 종이 조각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버티다 버티다 이제 이제 성실히 하더라도 회사는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회사를 망해서 안 되는데 이게 참 세상에 뭐 여러분 잘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맞아 떨어지게 되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이게 범현대가 노현정 씨 남편 건설사 법정관리 신청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법정관리가 됐냐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건설업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의 오피스텔이나 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수백억에 수천억 정도 묶이는 거죠 단지를 개발할 때는 시장조사도 하고 그다음 부동산 경기도 전망을 하고 자금 상황도 예상을 했지만 막상 여러분들 착공할 때 하고 그다음에 중공이 됐을 때 하고가 몇 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분들 오피스텔 뿜이 있다가 그냥 바닥을 치게 되면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이 안 되면 여러분들 자금이 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피해야 될 일인데 H&E INC도 법인회생 신청 건설업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확산 공포의 긴장 이런 기사가 이제 이 업체 전문 신문에 실려 있는데 어제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제죠 이 방송을 하는데 댓글에 한 분이 청라에 이 회사에서 오피스텔 두 개 여러분들 지어가 분양했는데 그게 분양이 미분양이 돼 가지고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대출금융기관단체와 소송전을 벌인 것으로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건설 분야하고 IT 분야를 물적 분한을 해 가지고 건설 분야에서 오는 그런 유동성 위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부도가 나더라도 IT는 내가 계속 가질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정대선 씨가 지난해 말에 그룹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회사를 건설과 IT 부분으로 쪼개는 물적 분할을 진행하고 투자 유치 맹목 하에 hnis 지분 절반 가량을 범현대가 관계사에 200억에 매각한 것이다 현대가에서 친인척들이 조금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금융단 입장에서는 그런 법이 어딨냐 네가 빚을 다 갚아야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물적 분할한 것을 소송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분할 무효소송을 재개한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제 정대선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당일 자신이 보유하던 현대 bng 스틸 주식 전량을 약 12억 원에 매각했다 이제 뭐 이 보정 같은 걸 안 썼으면 개인 재산을 좀 보전할 수 있을 건데 보정을 썼으면 개인 재산도 다 날리는 거죠 법정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참 기업인으로서는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 이제 유경수님께서 건설회사는 순식간에 도산합니다 70년 중동 수요가 끊기면서 건설주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한국 프로젝트 파이낸스 도산 경제공항 예고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초두에 정체성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준비 준비 또 준비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준비해도 망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업이고 열심히 살아도 망하는 게 사업인 겁니다 운이 안 따라주면 사업 계속해 나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돼가는 거거든요 77년생이네요 77년생이면 여러분 올해 몇 살 정도 됐습니까 40대죠 40대 말 정도 됐겠네요 좋은 학벌은 사업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죠 사업구조를 한번 봤습니다 사업구조를 보니까 이게 모기업이고 정대선 사장이 거의 81%를 갖고 있네요 열심히 뭘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HN 하이콘 이건 아마 건설 관련된 자재 이게 100% 출자하고 BS 자산 이거는 돈 운영하는 데 갖고 하이시스 이게 다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자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다 돈들을 많이 못 벌었을 겁니다 모기업이 돈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아마 자동차 부품하고 관련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우수 AMS 뭐 어떻든 간에 지분은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벌어보게 열심히 열심히 뭘 했는 것 같은데 너무나 이 모기업 자체가 이제 돈이 안 됐던 거죠 이게 2021년 4월 달에 자동차 부품사인 우수 AMS를 은밀하게 지배하는 구도를 구축하는 등 사전 정지 작업이 나선 모양새다 뭐 어쨌든 이거는 뭐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어려워졌나 이렇게 해서 궁금해가지고 직장인들이 들어가면 블라인드 있지 않습니까 블라인드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꼭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좋아서 그냥 참고 다닐 수 있는 회사입니다 무한 경영진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는 회사입니다 연봉협상은 상반기 끝에 끝났고 상여금이 없습니다 복지가 별로 없고 뭐 어디에 이런 데 붙어서 살아서 발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절대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썩 그렇게 사업 성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의견을 물어보니까 여기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이게 이제 벌써 여러분들 이게 2022년 11월 28일이거든요 이미 이때 업계에서는 부도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아마 오피스텔 분양 같은 게 잘 안 되면서 형들 회사 상황 별로야 부도 이야기가 있던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가장 솔직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이프라자님은 아마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인 모양입니다 여기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부도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부장이 되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22년 11월 28일이니까 부도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 돈을 안 줍니다 이게 2022년 11월 28일입니다 실제로 월급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쓰려고 길을 쓰는 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뭐 당연히 여러분들 자금 사정이 안 좋으면 자금부수를 중심으로 해서 돈을 안 쓰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로자 입장에서 본 건데 자금 사정이 이미 2022년 또 11일부터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죠 건설업은 제조업은 그래도 여러분들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돈이 그래도 조금 돌지 않습니까 제조업은 뭐 프로젝트 하나가 실패하게 되면 그냥 그걸로 뭡니까 수백억에서 그냥 묶이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벌써 그래서 여기서 다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죠 회사 경영이 제대로 안 됐구나 오피스텔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형 프로젝트를 몇 개 기억을 했는데 그게 기대한 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뭐 정재선 씨가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을 것이고 노현정 씨가 여러분들 열심히 외조를 했을 것이고 사업이 이런 겁니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한 16년 정도 했으니까 한 십몇 년 정도 사업을 열심히 했겠죠 이게 참 여기 보니까 모기업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밧데리 40% 이상 차지하는 양극재 주액커프로 시중에 하두입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YS님께서 노동자 임금이 너무 높습니다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사가 한국 IT는 망하고 임금이 낮으면 공장이 들어올 텐데 임금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가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시에 오르지 준조시에 오르지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 늘어나지 그러니까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은 어쨌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모든 것을 다 다운시키기 위해 그러면 다운하려면 뭐죠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놀고 먹는 사람은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다시 돌아오기는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오늘 어제 이제 거제 노현정 씨 남편 되는 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걸 그냥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한번 찾아보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를 하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